어제 낮 12시 반쯤 대구 북구 읍내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의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. 정류장에 서 있던 80대 여성 등 시민 3명이 다 차에 부딪혀 다쳤고 운전자도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절의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.